자 트럼프의 맹활약을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맹활약 아주 근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서 바이든은 거짓말쟁이이든지 정신질환 환자다 멘탈리 고운 뭐에 대해서 그랬냐 바이든이 어저께 바로 뭐라 그랬냐 트럼프 땐 코로나 백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헛소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뭐라고 말했냐 2024년 대통령 출마 의사를 굳히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른 시점이다 제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공화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파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를 이 지도력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간다면 2024년에 대통령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2024년 11월 딱 선거 이번 2022년 중간선거 2024년 11월 선거 종합선거 저는 그랜드 일렉션을 대선이라고 종합선거 그건 종합 패키지죠 그 안에 하원 전원 다 들어가 있고 상원 3분의 1 들어가 있고 잔뜩 대통령 들어가 있고 잔뜩 있으니까 그건 종합선거죠 이 두 개 선거 딱 거치고 나면 지금 트럼프 지도력이 계속 밀고 가게 되면 지금 거기는 2024년이 되면 웬만한 정치인은 다 트럼프 노선 보스 노선 마가 노선이 돼요 보스의 미국판 버전이 마가니까 우리는 카가죠 마가가 아니라 메이커 아메리카 메이커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니 그런 말 뭐예요 마코가지 마코가 우리는 다 근호선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 있다면 그것만큼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그만큼 있어요 다른 성격의 일이지만 바닥도 다져주고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쪽에 좌팔 리버럴들을 완전히 주변화시키고 그런 소리하면 야 너 지금 아직도 그런 소리하고 있냐 그런 분위기가 사회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사회 그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당장 아나 출마 안 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패착입니다 우선 하나는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지 옵션을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트럼프는 지금 사람들을 모아내고 조직화를 해내야 돼요 그런데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 모이는 에너지하고 저 사람 출마 안 할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모이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김이 빠져버리죠 출마 안 한다고 미리 지금 선언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출마 안 할 거로 봅니다 성공한다면 마가 애국민중 보스 애국민중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래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대승 거두고요 그 추세를 몰아가지고 2024년 종합선거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둘게 확실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트럼프 출마 안 한다고 봐요 2024년에 그런 조건이라면 저 같으면 출마 안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해본 거 왜 또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현실 정치 정당 정치에 안 가려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생겨먹은 거 이런 거 보면 정당 정치가 아닌 데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당 정치가 하면 제 성격상 사방에 다 적이야 둥글둥글하고 숭굴숭굴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날카로워서 토시 하나 틀린 것도 못 참는데 말하다가 왜 당신 그때 는이라 그래 그때 가라 그래야지 지금 당신이 한 말 중에 지금 주어수러가 안 맞아 주어가 뭐야 주어 이런 식의 말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사회생활에서 특히 정치생활에서는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서 왕따 시키죠 적만 만들어지고 즉 다시 말하자면 저는 제가 그랬죠 트럼프가 제3당 안 만들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 보세요 어저께 미치마코넬 딱 박으면서 하는 거 보면 공화당을 완전히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공화당을 바꿔내겠다 제가 맞춘 거 같거든요 트럼프 제3당 안 맞는다 또 이거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조건은 트럼프가 2022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마가 성향이 점점 더 강화돼서 그리고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봤을 때 2024년 11월에 열릴 종합선거에서 마가 노선이 더 큰 승리를 거둘 거다라고 예측된다면 그렇게 예측될 수 있도록 민중의 애국민중 보스 애국민중 마가 애국민중의 힘이 쫙 끌어올른다면 트럼프는 2024년에 출마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겠지만 옵션은 살려둬야 되고 사람들의 기대와 긴장은 유지시켜야죠 그러니까 나 2024년에 출마 안 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출마한다는 걸 지금 확언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파워에 대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원 팀 스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와 맥코넬의 지금 투쟁에 대해서 둘 사이에 벌어져 있는 투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증오하는 사람이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다 이미 공화당은 메시지를 통일해야 된다 트럼프가 지켜들은 마가 노선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 저희 식으로 번역한다면 퍼스트 노선을 계속 밀고 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발신할 거냐 아니면 다 내다 버리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거냐 공화당은 이거 메시지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의 노선이 맞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흑인, 히스패닉, 동양계 여성에 있어 지난 70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달성했다 아주 냉정하게 제대로 본 거예요 부럽죠 부럽죠 저희는 그런데 아주 소박하게나마 계속해서 바닥으로 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중대형 언론사 없어요 저희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 거의 없어요 저희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의 실체들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이쪽 검찰 잘 싸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검찰의 권한 검찰의 자리매김이 손상당했다라는 그런 자기 관점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 지금 만큼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낮은 부목으로 현장에서 그냥 기어가야 됩니다 기어가야 돼요 여기 이게 다 벗겨져서 피가 나더라도 We have to crawl over the broken glasses 그러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가 쫙 덮인 그 밭을 기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리버티연대 그것을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국민주권 국자연 자유시민연대의 활동을 좀 소개 드리겠습니다 용인 정춘숙 의원이 민주당일 거예요 가정파괴법 저희는 그걸 가정파괴법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버티연대 저희 국자연의 멤버뿐만이 아니라 용인 지역의 기독교 기반의 그런 자유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류를 하셔서 영하 10도의 날씨건 영하 11도의 날씨건 영하 7도의 날씨건 간에 매일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적하는 이 기본법 개정안 정춘숙 개정안 이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파괴한다는 거예요 첫째 건강가족기본법 그러면 법이니까 가족이란 뭐냐 가정이란 뭐냐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의를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삭제한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가 진돗개 데리고 살면서 이거 내 가족이야 주장하면 가족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취향이 바뀌어 갖고 남성 동성애 데리고 살면서 여기가 내 남편이에요 여기 백모 남편이에요 우리는 부부예요 하면 가족이에요 그 소리예요 이게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에요 그냥 평등이 되면 얘들이 함정을 많이 판아가지고 결합관계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인 경우에도 평등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가능성을 길을 닦았다 그 다음에 비혼 그러니까 혼인 없이 동거하는 상태 그것도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인 거예요 동성원 일부 다쳐도 가족이다라고 주장하면 가족인 거예요 이거 무슨 개족보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정춘수구원 우린가 너희인가 너희들 정춘수구원 왜 개족보 만들려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만들려고 그러네 무한해체죠 무한해체 가족 가정에 대한 개념까지 해체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차별받지 않는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걸 내세워서 가족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는 남녀간의 결합과 그것에 의한 임신 출산 혹은 입양에 의한 양육이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후세의 출산 혹은 입양에 의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양육 이것에 대한 약속체예요 그게 그러한 신성한 약속이다라 그래서 다른 데서는 거기다 숟가락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헝가리에 이번에 헌법 고쳐버렸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유럽에서 뭐라고 고쳤냐 입양을 할 때 아빠는 남자야 되고 엄마는 여자야 된다 헌법에 그걸 박아버렸어요 헝가리가 다시 말하면 동성커플 우리 부부예요 우리 부부니까 저기 우리도 입양할 권리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요 애가 뭐 배우고 자라겠냐 이거요 수염 이렇게 길른 엄마한테 엄마 엄마 하고 자라서 애가 문화적으로 머리상으로 아무 다른 이유 없이 그런 취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사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둘이 사는 건 저는 관계 안 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압니다 백모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저거 주먹도 쓰려고 막 조그만 놈이 설치기도 하고 욕도 아주 걸지게 하고 웃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둘이 살든 안 살든 저는 동성원에 대해서 그거 자체는 저는 도덕적 판단은 안 해요 제 주장은 뭐냐면 민법상의 부부라는 것은 남녀가 모여서 생물학적으로 후세를 만들어서 출산을 하거나 혹은 입양을 받아서 그걸 길러내기 위한 신성한 인류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신성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2인 1조다 이거예요 그 신성한 인무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거기에 우리도 가족이에요 우리도 부부예요 라고 숟가락 넣을다 그러지 마라 이거야 당신들끼리 당신들끼리 당신들 방식으로 같이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난 도덕적으로 뭐라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저 일단 그겁니다 물론 저랑 달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건 죄다 그건 성경 말씀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이 영어로 말하면 sinful being 죄가 많은 놈이어서 저는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 많은 죄가 보더라도 가족이라는 건 남녀가 모여서 아이를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기르거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그 가능성을 열어둔 굉장히 신성한 결합이에요 그래야 인류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어디 인대가 나갔는데 그래서 복잡해서 제가 좀 늦게 봬요 갔더니 수술하지 마세요 연식이 많이 되셨는데 왜 수술합니까 서글퍼지더라고요 이제는 인대 재건수를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이뻐지지는 않았어요 요즘 좀 성질이 별나가지고 왜 이뻐지냐 아 내가 죽더라도 후대가 이어지는구나 그 인물이랑 관계된 그 결합단위가 물론 부부 중에서 후세를 낳지도 않고 입양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사적 때문에 또 본인 취향 때문에 저는 그것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후세를 직접 출산해서 임신 출산해서 길른다 혹은 입양해서 길른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남녀 사이의 신성한 결합 배타적 신성성이 있다고요 다른 형태의 결합은 거기에 감히 견주지 못하는 배타적 신성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민법상의 가족이라는 거 헝가리가 그래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만이 입양할 수 있다 아마 거기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싱글은 입양 못 하거든요 부부만이 입양할 수 있다 그러면 헝가리도 입양을 할 때 아빠는 남자야 되고 엄마는 여자야 된다 이거예요 남자 남자끼리 모여서 우리 부부예요 여자 여자끼리 모여서 우리 부부예요 라고 주장하고 입양 못한다 그걸 헌법에 박았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헝가리에 한번 시찰 갔다 오시죠 거기 좋은 나라입니다 거기 인구 600만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받은 분이 10분이 넘을 거고 그 노벨상이 대개 수학 과학 뭐 이런답니다 전부 훌륭한 나라입니다 좀 배우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용인의 우리 애국민중들 우리 멤버들 또 같이 결합하고 계시는 기독교 베이스의 그런 자유시민들 자유애국시민들 자유애국민중들이 이렇게 정춘숙 의원사무실 앞에서 매일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 제가 거기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하는 실버 노신사분 말씀을 한 20초만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 법을 저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춘숙 의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이런 법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뒀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비디오 클립은 아담이 방송님의 비디오에서 따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 못 구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참 상막한 상황 황량한 상황에서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백신 가지고 코로나 백신 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ww.lisol.kr.s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